선생님, 저희 숭자도 1인분만 주세요.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1인분만 좋아하세요? 네. 내장 많이 주세요, 이모님. 감사합니다. 초반에 이렇게 내추럴한 거 좋은 거 같아. 양 진짜 많이 드신다. 고민할 때 먹는 사람이어서 너무 좋다. 저는 먹는 걸로 후회 잘 안 해요. 저도요. 일단 먹으면 봐야 돼. 운동하면 되지. 저 원래 다음 주 일요일에 마라톤 있었거든요. 저도. 정말? 비싸다. 대박,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야. 소름이 나. 얼마나 자주 뛰어요? 보통 일주일에 한 번? 혼자 해요? 주로 혼자 하는데 같이 하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. 이 꼬다리 제 건가요? 응. 생일이니까. 원하는 거 다 시키세요. 사드릴게요. 저랑 같이 써줬죠? 무슨 뜻으로 물어본 거예요? 근데 이거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다. 그쵸? 대답을 하고 보니까. 근데 저거 사실은 되게 당돌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확 던져. 동물 떠줄까요? 네. 딱 들어주시면 되는데. 감사합니다. 좀 뜨거워요. 조심하세요. 원래 많이 먹는 편이에요? 네. 네. 잘 먹어요. 떡갈비 사냈는데 아깐가? 맞다 맞다. 여기 있다.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?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수나무 두 개. 두 개요? 아론입니다. 네. 그러면 닭강정을 삽시다. 맛있겠다. 하나 먹고 싶다. 잘 먹네 진짜. 네. 그럼 진행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맛있다.